주간 하지슈 다룹니다. 수배로 하나 이글스 감독이 주심과 언쟁을 벌이다 퇴장당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좀 높았고 다음날 작심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 그리고 하나구단 심판위원의 입장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감독 3인 시대를 맞아 커뮤니케이션 오해, 문화 차이 이러한 지적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수도권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구 관중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상당히 분위기가 보수적이죠. 선두 KT가 지난해 이후 참 관중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이렇게 좀 울상입니다. 수베르 감독 지난 2일 광주 기아 하나전에서 1회 초 2기사 1루에서 노시안 선수의 스트라이크 삼진 콜에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는데 노시안 선수가 좀 굉장히 아리송 뭐지 이렇게 표정 짓고 이후에 감독이 나왔고 항의를 하다 그리고 좀 목소리 높이고 들어갔는데 이후에도 계속 드가웃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또 이형제 주심은 쳐다보고 또 이야기하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가 나오고 그래도 얘기가 나오니까 다가가서 퇴장 조치하고 수베르 감독이 당신이 나가라 이렇게 영어로 You get out here 이거 나왔죠. 고함을 치고 격정토로 후에 경기장을 떠났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3일 수베르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광주 기아전에 앞서서 인터뷰 이 내용 전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 내용 다음에 마무리 정우람 선수에 관한 내용도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 말고 이번 건 퇴장 관련해서는 이것이 전부 전문인데 어제 상황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격노한 이유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상황은 처음 나갔을 때는 판정 항의보다 로케이션을 물어보러 나갔던 것이었는데 심판 입장에서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신 듯하다. 이후에 더 가웃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쳐다보길래 왜 쳐다보느냐고 물었는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와 함께 걸어오더라. 그래서 나갔다가 바로 퇴장당했다. 뭐 이렇게 상호 존중 필요한데 한국 야구는 심판 권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문화가 있다. 일방적인 존중보다 상호 존중 필요하다. 실제 어제 과정에서 심판이 나를 팔로 밀치는 행위까지 했었다. 얼굴 맞대고 항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을 대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감독이 그랬다면 벌금을 냈을 것이고 심판을 존중해야 하지만 심판도 존중해야 하지 않나. 40년 야구하면서 나는 심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어디를 밀쳤나 이럴까. 가슴 쪽. TV에 잡혔을 것이다. 퇴장 직후 걸어오면서다. 한 시즌 심판 판정을 지켜본 결과는 KBO 심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능력만큼은 어느 리그와 비교해도 최고인 사람들이고 어제 심판도 존에 대해서는 베스트 인분으로 알고 있고 한국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존중은 정말 훌륭한 것이 사실이다. 아웃과 세이퍼를 보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 점은 존경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에 감정적이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는 다소 아쉽다. 어제 노시안의 경우 다음 다소 개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올드스쿨이다. 과거 미국도 권위적인 심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수와 코치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그런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심판들 소통이 늘고 있다. 어제는 뜨거웍에 들어가서도 계속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질문에 인정한다. 하지만 어제 상황은 통역을 통해 심판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묻던 상황이고 조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역시 같은 건으로 계속 항의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지 심판이 자꾸 왜 쳐다보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인지 통역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다. 수베로 감독이 심판들이 판정을 잘 보고 있다. 하지만 권위적이고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심판이 팔로 터치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하나 구단 프런트는 수베로 감독의 작심 인터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당황한 눈치입니다. 좀 당황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팀 입장에서는 이런 민감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말을 좀 아껴겠다 이야기를 했고 심판과 관련해서는 웬만해서는 구단이나 프런트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하지 않죠.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가져가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형재 주심이 수베로 감독을 밀치는 장면은 저는 TV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단 관계자, 하나 구단 관계자한테도 물어봤는데 확인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베로 감독이 말한 장면, 딱 그 장면 퇴장 명령 뒤에 곧바로 그 장면에서 공교롭게도 TV 중계화면 이렇게 비치는데 벽에 딱 걸려요. 심판이 다가가고 수베로 감독이 오는데 이 벽에 바로 이제 딱 가리죠. 심판이 자신을 밀쳤다라는 수베로 감독의 인터뷰가 이제 좀 기사화가 되니까 KBO하고 심판위에 가서 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KBO와 심판진의 그 입장을 물어봤는데 접촉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접촉은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주장이 조금 다른데 해당 심판은 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소명을 했고 심판위원회 입장입니다. 이것은 심판위원회가 이렇게 주심이 퇴장명령을 내린 후에 굉장히 빠르게 수베로 감독이 막 뛰어와서 주심이 순간 팔을 들어서 달려오는 감독을 이렇게 딱 막았다는 거죠. 딱 팔을 들어서 막았을 뿐이고 해당 주심은 억울해하고 있다. 달려와서 막았는데 신체적 접촉 충돌이 살짝 일어났는데 심판위 먼저 가서 감독을 밀치거나 양손으로 밀치거나 하지 않았고 달려오니까 팔만 들었다는데 아무리 흥분해도 어떻게 심판위 감독에게 손찍음을 하겠나 이건 심판하고 심판위원회 측 이야기입니다. 좀 그런데 화면이 없으니까 저도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하여튼 지금 접촉은 있었다고 그러고 수베로 감독은 심판위 나름 밀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KBO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수베로 감독님이 그 당시 굉장히 흥분해 하셨던 것 같더라 너무 많이 흥분한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도 좀 했고 지금 외국인 감독이 3인이죠. 렐리스턴, 롯데갈리스턴 감독도 있고 또 윌리엄스 감독, 기아 감독도 계시고 외국인 감독들과 심판들이 그러면 잘 지내고 있느냐 그렇다고 말하기 좀 힘들 겁니다. 수베로 감독의 인터뷰만 봐도 감정이 굉장히 좀 드러나더라고요. 신체 접촉, 건의입 의식 이런 거 굉장히 평소에 감독의 인터뷰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감정이 그냥 쌓였다고 봐도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런데 심판 정말 잘 보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건 그냥 유아제스처인 거죠. 유아제스처 약간의 유아제스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기 전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한다. 하지만 이제 딱 나오는 게 이게 오히려 좀 진심인데 저는 영상으로 그 장면을 볼 때 좀 위태위태하다. 굉장히 수베로 감독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니까 퇴장당한 감독이 심판을 향해 가지고 막 확 나가라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도 사실 저도 처음 봤고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었는데 한쪽에서는 외국인 감독들한테 심판들이 좀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 야구인은 이영재 주심이 당시 수베로 감독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입에 손가락을 대는 행위를 했는데 국내 감독이면 심판이죠.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통역을 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소통 좀 어렵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뭔가 대화를 이렇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서로 말해야지 빠른데 그 통역을 통하는 것보다 표정하고 톤이 먼저 나가니까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감독이라서 편의를 봐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이거 욕차별이다. 심판에게 수베로 감독이 You get out here. 따라 이렇게 세 번이나 외쳤는데 이거 굉장히 가하다는 지적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날 3일 날 인터뷰 자리에 허구연 해설위원이 또 계셨는데 수베로 감독이 인터뷰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좀 그런 자리도 좀 가지셨다고 하는데 KBO 측의 향후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좀 물었습니다. 4일이 오늘이죠. 제가 영상 4일 오늘 찍고 있는 이날은 대체 공휴일이니까 5일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5일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다고 합니다.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정을 좀 하게 되겠죠. 외국인 감독들은 이제 한국 관련 기사 같은 거 기사가 많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를 직접 보기 좀 어려워요. 주위 이야기를 통해서 기사나 기사톤을 좀 간접적으로 좀 접하죠. 직접 소통이 그래도 좀 어려우니까 지난주에 레일스턴 롯데 감독도 감독의 작전 그리고 팀 운영에 대한 기사 여러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토로한 적도 있고 옵티레코드로 다른 이야기들도 좀 많이 좀 했는데 왜 뭐 옵티레코드 한 부분은 제가 좀 빼겠지만 좀 섭섭한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은 뭐냐 서튼 감독이 왜 가을야구 총력전을 해야 되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냐 롯데가 요즘에 더블헤드 총력전 왜 안 하느냐 베테랑 홀드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서튼 감독 뭐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황변도 좀 하고 마차도 선수 관련해서는 좀 날승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마차도 선수 관련해가지고 기사도 나온 부분도 좀 있죠. 마차도 선수 재계약 관련해서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최근에 무조건 마차도 선수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오니까 구단이 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도 조금 줬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을야구 도전하는데 재계약 가능성 이야기도 아니고 뭐 재계약을 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보내라 이렇게 일부 기사가 좀 나오니까 구단 관계자 답변은 시즌 마치고 종합적으로 판단에 결정한다 다음은 워딩 그대로 워딩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하지만 마차도 선수 관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안이 없진 않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번 좀 지켜봐달라고 계속 조금 보고 지켜봐달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 조금 지켜봐달라.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이제 앞서 외국인 투수들 재계약 관련 영상을 옮노도하면서 롯데 스텔리 선수 그리고 프랑코 선수에 관련해서 구단은 공식적으로 시즌 마치고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롯데 프런트의 현재 생각을 알 수 있는 여러 힌트를 좀 그래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채널에 댓글이 180도 좀 다른 댓글이 좀 올라오는데 온전히 재계약이 유력한 선수면 프런트 의견은 좀 명료한 편이죠.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칭찬 일변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롯데는 지금 외국인 투수 두 명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교체 고민을 하고 교체 노력을 해도 유력 후보군이 접촉이 잘 안 되거나 안 풀리거나 일이 꼬이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대안이 정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죠. 다만 롯데는 최근에는 외인 관련해서는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미리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런 움직임은 제가 체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좀 그대로 3단계 수도권 4단계 또 수도권 외지역은 3단계 이렇게 수도권에 무관중 경기가 끝날 조짐이 안 보이는데 KT가 지금 선두 달리잖아요. 무관중이니까 홈팬들 함승이 막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첫 가을야구 갔는데도 고축듬에서만 가을야구를 하다 보니까 홈팬들께 인사도 못 드리고 올해는 창단 첫 선두 질주하고 있는데 이거 뭐 너무 속상하다 입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잠시 고처 그리고 인천, 수원의 수도권 연고 5팀은 무관중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창원 연고 5팀은 또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관중임자 체제 이어가는데 지금 7월 초 거리두기 상향 조치 이후부터 무관중 경기가 죽여집니다. 그렇죠? 팀들의 재정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죠. 프로트 시즌에서도 무관중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고 프로스포츠는 키움 히어로즈처럼 자생구단도 있죠. 근데 키움 히어로즈밖에 없어요. 대기업이 뭐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소연도 못합니다. 자영업자들도 힘겨운 이 상황을 버티는데 대기업이 왜 그렇느냐. 뭐 이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일부 상업시설은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장 조언이 조금 확대되기도 하죠. 필수 산업에 비해서 지금 프로스포츠 특히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좀 후순입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는 거 맞죠. 근데 이쪽은 정말 요지부동이다 보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이라도 약간의 관중을 좀 허용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10개구단하고 KBO가 하고 있거든요. 변화 예지가 좀 아직은 없는데. 4일 현재 3위 삼성 라운지를 제외한 4팀이 모두 수도권입니다. 그죠. 수도권 연구팀인데. 5강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는 삼성이 고척돔 중립 경기 시작 경기에서 11월 15일. 이전에 포스트 시즌 경기를 뭐 당연히 좀 치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남은 기간 순위가 뭐 바뀌고 복잡해지고 고척돔 중립 경기를 바로 치를 가능성도 있죠. 지금 순위대로 수도권 팀들이 뭐 나머지 자리를 척척척척 채운다 그러면 가을야구 자리를 채운다 그러면 방역 기준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중 없는 가을야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KT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대구 보면 부럽다. 삼성이 좀 부럽다. 30% 정도만 와도 팬들 입장 쫙 해서 막 멋있거든요. 그래서 팀 승직이 좋으니까 홈팬들 모습도 좀 보고 싶는데 참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